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실생활 속 숨어있는 벌금, 모르고 있다간 4월부터 300만원의 벌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변경되는 4가지 정책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던 플라스틱컵 사용이 다시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6월부터는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주택감, 억자굴목 등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릴 경우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니 유의해주세요. 세 번째,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이 확대됩니다.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초등학교 근처, 유치원뿐만 아니라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12만원, 속도 위반 시 최대 1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유모차 전동을 체험한 보도통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노약자용 보행기나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의 통행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외 보도통행 시 20만원이 아예 과태료,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정책 꼭 알아두셨다가 벌금폭탄 피하세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티비였습니다.